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천지신당입니다. 문서훈으로 하반기에 진짜 대박 날 수 있는 행운의 띠와 나이가 있을까요? 문서훈으로 지금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띠가 있어요. 38 소띠, 47 용띠, 그리고 56 양띠가 있습니다. 뽑으신 이유를 선생님과 한번 알아볼게요. 이 세 가지 띠들이 올해 문서훈으로 왕성하게 금전의 흐름이 아주 내 사주와 궁합적으로 원활하게 들어오고 있고요. 그리고 현금이 조금은 부족하시는 분들도 주위의 기인이나 도움으로 문서를 거의 확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운의 흐름을 가지고 계십니다. 그럴 때는 이 문서를 가지게 되시면 내가 재산이나 집안의 자산의 규모 자체가 조금은 어렵게 시작을 할 수 있으나 향후 3년, 4년 안에는 그 문서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많은 돈의 어떤 흐름 자체를 더 원활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좋은 문서이기 때문에 꼭 문서를 쟁취하시기 바랄게요. 청약이든 그리고 내가 확장이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를 매매해서 더 확장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문서운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것 같아요. 38 소띠분들 기존에 이제 내가 남의 집에 전세나 그렇게 가지고 계셨던 분들 내가 지금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에 놓여 있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내가 그동안 어떤 지역에 학군이나 학업으로 눈여겨보신 곳이 있다면 분명 100% 거의 당첨률이 많이 높으실 거예요.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문서운이 들어오니 근심 걱정 없이 움직이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47 용띠분들 내가 새로이 집을 지을까 아니면 이거를 팔까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 고민하지인데 문서도 우리가 매매가 됐던 내가 좀 더 값어치 있게 내가 금전으로 플러스가 되는 것도 문서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새로운 집을 짓는 것보다는 향후 가지고 있는 그 나의 문서로서 더 확장을 일으켜가지고 더 좋은 강남, 강북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내가 가고 싶은 장소나 지역이 있으시다며 그곳으로 움직이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. 56 양띠, 테임을 앞두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도 계신데 이분들은 기존 하나를 가지고 있는 문서에서 또 하나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더블 찬스라고 할게요. 그런 문서운이 들어오고 있으니 머리 아픔 없이 바로 해결해서 문서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38 소띠분들 그리고 47 용띠분 56 양띠분 하반기 문서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천지신당에서 응원 드릴게요.